안녕하세요. 주목의 리포트 박명석입니다. 오늘은 DLENC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KB증권에서 DLENC에 대한 리포트를 내면서 커버리지를 처음으로 게시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대림산업이라는 회사에서 분할해서 상장된 기업입니다. 올해 초의 일이었고요. 상장 이후에 등락을 좀 거듭했었는데 최근에는 상장 당시의 주가 수준으로 거의 돌아와 있다고 보셔도 무방한 수준인데요. 본업인 건설 외에도 다양한 신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저평가 상태에 있다는 분석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KB증권 장문준 연구원의 리포트를 통해서 DLENC의 주가를 한번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크로 앞으로 이제는 달려 ENC 뭔가 좀 언어 유의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크로라는 고급 아파트 DLENC에서 만들고 있죠. 아크로 앞으로 나오면서 이제는 달려 DL의 DL을 달려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달려가자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DLENC는 지난 1월 25일에 대림산업에서 지주사 DL 그리고 사업회사 DLENC로 분할 상장된 기업입니다. KB증권에 따르면 분할 전에 대림산업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조금은 보수적인 경영기조 그리고 또 소극적인 주조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밸류에이션이 디스카운트 됐던 그런 대림산업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DLENC 역시 분할 상장 이후에도 이런 영향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KB증권에서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러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비로소 해소될 수 있는 길목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근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업부의 안정화된 이익 기반입니다. 매출의 50% 가까이를 차지하는 주택 사업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호조를 보이면서 매분기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목 그리고 또 플랜트 등이 실적 다양화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 법인으로 DL건설도 들어가고 있는데 역시나 탄탄한 실적을 유지하면서 전 사업부의 이익 기반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발목을 잡아왔던 요소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DLENC는 향후 3년 동안 지배주주 순이익의 15%가량을 이제 주주환원에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중에서 10%를 배당 정책에 활용을 하고요. 나머지 5%를 자사주 매입에 투입할 계획인데요. 과거의 사례들을 보시면 한때 5%에도 미치지 못했던 2016년의 주주환원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면서 투자 심리도 함께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나머지 재원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DLENC는 남는 자원들을 바탕으로 디벨로퍼형 주택사업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3년 동안 디벨로퍼형 주택사업에 매년 2천억 원을 투자하고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매년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단순히 주택 공급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좀 수익성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전술들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도 주택 부문 중심의 전사의 외형 확대 그리고 추가적인 이익률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단순히 주택 공급 물량만 보면 사실 타 대형 건설사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DLENC는 올해 기준으로 2만 세대 정도의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공비 기준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 추가적인 시행마진 공유가 가능한 디벨로퍼형 사업이 만약에 회사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주택 부문의 이익률이 추가적으로 레벨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주환원 정책 그리고 또 앞으로 말씀드릴 신사업 기대감 이런 것들을 더하면 단순히 이제 실적의 레벨업뿐만 아니라 주가의 레벨업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적극적인 신사업 진출 의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플랜트 부문이 있는데 그 안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높은 엔지니어링 능력을 또 우리가 강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트랙 레코드를 활용해서 탄소 포집 기술로 알려진 CCS 기술에 현재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 시장에 화제가 되고 있는 암모니아 분야 암모니아 플랜트 역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향후 수소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될 경우에는 최근에 뭐 예를 들면 한국가스공사 혹은 코오롱 이런 일부 종목들이 그랬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KB증권은 목표가 18만 8천 원을 현재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목이 리포트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LENC는 전사업부의 이익 안정화를 바탕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디벨로퍼형 주택사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CCS 그러니까 탄소포집 기술 암모니아 플랜트와 같은 친환경 그린수소 사업으로의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18만 8천 원으로 커버리지가 게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목이 리포트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이터 고맙습니다. 조现在의 주목이 리포트는 여기까지 오 rebellась富